가수 출신 배우로서 함께 드라마 킹데랜드에 출연 중인 2PM 이준호와 소녀시대 임윤아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속사는 열애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준호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친한 사이지만 열애설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윤아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도 이준호와 워낙 친한 사이로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온라인 매체 프루프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준호와 임윤아가 JTBC 주말극 킹데랜드 촬영 전부터 교재했다며 이번 작품을 함께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킹데랜드는 호텔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어제 6회 방송에서는 12%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앞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이준호는 임윤아를 상대 역으로 만난 것에 대해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고 임윤아도 화기애애하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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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